1. 세상을 파괴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한 곳에 모인 운명의 날 1. 철학 더워 2. 철학 4. 철학 오케이, 안 돼! 괜찮은데? 괜찮은데? 리치아 어둠이 퍼지고 빛은 희미해졌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해방 영웅들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나는 선택했다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빛을 지켜내기로 그것이 빛의 기사로서의 나의 사명이다 빛의 우이로 빛의 우이지롱 빛의 우이로 계승자여, 빛의 길을 걸을 준비가 계승자여, 빛의 길을 걸어가는 계승자여, 빛의 길을 걸어가는 계승자여, 빛의 길을 걸어가는 계승자여, 빛의 길에 걸어가는 스페어! 스페어!